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재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신문을 보셔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업랜드에서 15살 된 우리 한인 10대 아이 하나가 어머니와 자기 여자 동생을 총으로 살해하고 라르스베가스에 갔다가 경찰로 인계되는 그런 사건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 수사가 확실히 끝까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범행이고 또 단독 범행이고 또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 일어나선 아니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동시에 이렇게 발표되기는 그 아이가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6월 18일자 우리 한국일보에 어떤 기자 한 분이 이런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뜻에서 아마 이 칼럼을 썼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운데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가 신자의 삶에 거의 역량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과 보험, 건축 등 외형적 확장에만 힘써왔지 내적 성숙에는 서울의 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요즘 한국서 부정부패의 핵심인물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의 장노여, 권사들이란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을 가르쳤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들을 수 있는 장노님들의 기도 내용은 이 같은 이중적 신앙생활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왜 아버지를 떠나는지, 왜 세상은 교회의 밖에 있어 나가야 하는 곳인지, 왜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사는지, 이러한 의문도, 의식도, 개선 노력도 없이 해온 신앙생활이 안타깝게 여기진다. 얼마 전 생명의 전화 1주년 기념예배에서 들은 동신교회 김상구 목사의 설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와 세상,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우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이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이 일인양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오늘날 장로가 탈세하고, 교인들이 사기치고, 자식이 부모를 쏴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순간에 그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급된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조인들이, 교회가, 우리의 지금까지 돌아와 보지 못한 부분을 이제 슬프로 깨닫고, 이제 2세기, 기독교 2세기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내적인 그런 성숙을 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소망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잘못된 지적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실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것을 자꾸 합리화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명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니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떤 실책을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목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는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까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큰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전제하는, 수반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 이걸 제대로 바로 가리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적을 해야 합니다. 야거부사도는 야거부사도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믿음 갖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는, 내 행함에는 아무런 것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값단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계는 이분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회계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어떤 회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 하는 것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바리세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교만이 기도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한 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가로대요. 여러분 이게 회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것을 회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계란 말입니다. 아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이게 회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계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회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계합니다. 이래갖고 회계가 된다면 죄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계가 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무섭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계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자기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르지 않는 회계는 여러분 그거는 반성은 되지만 회계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계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 일주일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계하면 되지 천만에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오는 그 사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므로 이나의 구원을 받는 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려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그 믿음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살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계의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함이 완전하지 못하라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극렬히 보셔서 회계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회계도 역시 고통이 따르는 회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면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자기 처절한 고백이 뒤따르는 회계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독일 위면헌 신학자가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이십니다. 이분이 티틀러 정부에 대항했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 굉장히 의미가 좋은 말입니다. 값싼 은혜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절대 이 회계를 값싼 믿음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만들었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제자훈련 구조록 간증을 든다고 말씀을 이제 듣지 못했죠. 그 전주일 그 전주일날 어린이 에베스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재능이 많아도 진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설재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기에 낼 수 있지만 우리 분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을 28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빙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 세 번째 우리 믿음의 모습은 정직해야 정당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적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질 도적질에 대한 의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거나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경우의 생각 그것을 성경에서는 도적질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생각까지도 범죄한 것으로 인정하죠.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로 취급을 하십니다. 여자로 보고 음역을 품은 간음한 죄로 똑같이 인정하신다는 우리 생각까지도 성경은 범죄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거나 재물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그것도 성경에서는 도적질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이 탕관오리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정을 혼내주고 그들이 재물을 빼서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던 그런 도적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홍길동 인격정 이런 경우들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들이죠.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역사 이래 최고의 도적이라고 불린 조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 집과 큰 부자 집에 들어가서 수많은 보석과 돈을 훔쳐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한 번 떠들썩했었죠. 이 사람 때문에 물방울 다이아라는 말이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석이나 이 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사회의 여론이 두려워서 신고도 안 하고 또 밝혀졌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부정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저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 정치인 집에 들어가서 또 부자 집에 들어가서 많은 보석과 돈을 훔쳐나온 그런 일이 또 일어난 여러 가지로 억눌려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향하여 의적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들이 그 사회 지도층에 대한 그 반감을 달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도적질은 어떤 목적에서 했던지 간에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도적이는 의적이 없죠. 10개명제 8개명에서도 분명히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금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을 죄로 정하시고 금하신 것은 소유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해주시기 다시 말하면 소유에 대한 칠서도 창조 칠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10개명의 정신이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우상과를 구별해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내 부인과 남의 부인을 구별하라.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내 소유와 남의 소유를 구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 이끌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을 구별하라. 그래서 10개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구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재물을 얻어야 함을 하나님은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도적질한 물건을 송두리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러나 그건 분명히 죄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행은 목적과 방법이 함께 선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으로 통해버리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은 이중장부를 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중장부를 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중장부를 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중장부를 쓰면서 하나님은 이중장부를 쓰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미워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노동윤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불을 쌓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고 쌓은 불을 하나님의 영광과 선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가 도적질을 안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정당하게 일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쌓아놓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정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달아간 후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마에 땀이 흘러야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정당하게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물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크리도인이 노동관, 재물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일확천금. 어떤 노력도 잃지 않고 큰 것을 노리는 것도 그것도 성경적인 생각, 우리 크리도인들이 가져서는 아니 될 생각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정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정당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영례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성도들이 네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 말. 언어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히 훈련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언어 부분. 말의 부분.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구부서 사도는 야구부서 3장에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피하다 썩었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험담, 중상, 비난, 판단 하는 이런 모든 말까지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경고합니다. 자문 25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 모든 생각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언어훈련이 힘들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언어훈련이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언어훈련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뒷면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뒷면에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언어훈련이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언어훈련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것 가지고도 악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인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쉬운 얘기겠습니까? 많은데 그러나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선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기라고 악인이 악하다는 얘기조차도 나는 안 하겠다는 말이죠.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이죠. 선한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매력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매력적으로 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매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은혜를 끼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습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욕히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넘어져 가는 자를 붙들어주는 말 넘어져 가는 자를 그대로 넘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져 가는 자를 붙들여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고 말합니다. 야곱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다. 말과 경건은 신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그 동부유럽이죠. 동부의 공산권이 무너지기 전에 유고슬라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그쪽에는 이제 정교의 계통이기 때문에 신부가 이제 일요일날 미사를 집전합니다. 전주교에서는 미사를 집전할 때 보면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돕는데 그 아이가 도와주다가 포도주산을 실수해서 딱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그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저리가! 너 이런 거 이렇게 깨뜨린 거 보니까 넌 이 재단에 와서 이렇게 봉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 이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박해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한마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일이 다른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 그걸 또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그 신부가 그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이 다음에 훌륭한 신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 유고슬라비아의 유명한 주교 대주교에 있던 홀튼 쉰 대주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했느냐 그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되고 한 사람은 훌륭한 신부가 됐다고 하는 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7절에 네 말로 의료없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정직하고 정당한 삶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정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게 많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셨습니다. 역사에 눌러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토인들입니다. 우리 그리토인들 아닙니까? 그리토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자꾸 이 자리에 머물러 앉으려고 합니다. 이 속에 머물러 앉으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지식 이런 것들 가지고 그것을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서 지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와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싸우려고 혈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싸워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거들떠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토인들 사이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노력을 드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재물을 얻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당하게 모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정당하게 모으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얼마나 바르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자는 얘기입니다. 결단한 것만큼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의 결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걸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예렴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같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도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잠시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이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것만큼 훈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결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4년 전에 우리 믿음께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의 백성들 정말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리 주님이 몸 된 재단을 받으러 성겨왔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재단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학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도에서 15살 된 우리 한인 10대 아이 하나가 어머니와 자기 여자 동생을 총으로 살해하고 라르스베가스에 갔다가 이제 경찰로 인계되는 그런 사건이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지금 주사가 확실히 끝까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범행이 되고 또 단독 범행이고 또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참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동시에 이렇게 발표되기는 그 아이가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더 마음을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6월 18일자 우리 한국일보에 어떤 기자 한 분이 이런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뜻에서 아마 이 칼럼을 썼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생략을 하고 가운데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가 신자의 삶에 거의 역량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과 보험, 건축 등 외형적 확장에만 힘써왔지 내적 성숙에는 서울의 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요즘 한국서 부정부패의 핵심인물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모두 교회의 장노여, 권사들이란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을 가르쳤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들을 수 있는 장노님들의 기도 내용은 이 같은 이중적 신앙생활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왜 아버지를 떠나는지, 왜 세상은 교회의 밖에 있어 나가야 하는 곳인지 왜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사는지 이러한 의문도, 의식도, 개선 노력도 없이 해온 신앙생활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얼마 전 생명의 전화 1주년 기념예배에서 들은 동신교회 김상구 목사의 설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와 세상, 성과 속으로 구분하는 우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시간만이 하나님의 시간이오 교회 일만이 하나님이 일인양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교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오늘날 장로가 탈세하고, 교인들이 사기치고, 자식이 부모를 쏴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순간에 그렇게 급성장을 하다 보니 거기에 따르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급된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조인들이, 교회가 우리의 그 지금까지 돌아와 보지 못한 부분을 이제 슬프로 깨닫고 이제 2세기, 기독교 2세기를 맞이해서는 우리가 다른 새로운 내적인 그런 성숙을 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소망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그 잘못된 지적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실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것을 자꾸 합리화하거나 다른 이유로 변명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니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했던 부분들,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떤 실책을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목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는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될까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전제하는, 수반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 이걸 제대로 바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지적을 해야 합니다. 야가보사도는 야가보사도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 믿음 갖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이 뒤따라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는, 내 행함에는 아무런 것도 아무런 부담이 없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에 다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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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